왜 김두희 기사님이 주행시간은 제일 긴데 수입은 제일 적을까요? 글쎄요 도대체 근무시간에 뭐하고 다니는 거예요? 뭐 회사차로 드라이프 다녀요? 기사님 그거 횡령이에요 횡령이요? 저희 우선은 전쟁이 넘어갈 때 보는 거예요 우리 고마워요 이상한 질문 이 한국에 대한 전쟁이 다 먹어야 해요 저 여기서 가요 어딜 가요? 어디 가요? 복수하라 미션의 피하이 우리 집만해 미션의 피하이 아저씨는 일 왜 해요? 다른 일은 납기 생각 안합니다. 나쁘십니까? 여기서 잠깐 멈춰도 되겠습니까? 너 뭐야? 네 정체가 뭐야? 너 보냐? 나, 나 젓갈 도저. 택시기사. 산적.